장아이 반갑습니다. 마지막 원정이에요 이번 시즌.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에 들고 왔고요. 지금 저희 실장님과 박소영 치열이와 최석화 치열이. 노래 틀면 저작권에 걸린다는데? 저희 목소리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원정.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지켜봐 주십시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아단장님이 톡비날라테고요. 저희 사이즈로 사주셨습니다. 대박. 대박이야. 수빵아 너희 지금 그 말투 뭐야 지금? 네. 장아단장님이. 아니야. 뭐야 이거 지금. 어 뭐해요 이거 지금. 저 창화에요. 왜 탕화. 창화. 저 모르고. 역시. 애교가 넘치는. 깨방정. 없어요. 아마정. 꼭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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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실래요? 출근길. 출근길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촉입니다. 고촉 마지막 경기를 하러 왔어요. 최석구아. 좋습니다. 아 잔 올려. 박수요. 하고싶어요. 빡빡쿵빡요. 어때요 지금. 기분 어때요. 좋으신가봐요? 네. 꼭잤거든요 지금. 계속 잤어요. 혹시 이렇게? 네. 제가 원래. 신혼말에도 잠만 자는 잔반보라서. 자 잔반보.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쪽 편집카를 들고 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여기요 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친절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드릴게요 네 화이팅 하세요 아 아주 그냥 스테비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될 유튜브 한번 더 넣을까요? 아 촬영 중이었어요 몰랐어요 역시 재환 역시 재환 와 정말 친절하십니다 저기 우리 고척돔에 있는 우리 스태프분이신데 와 저 이런 적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큐시트를 손스럽게 전달해주시는 역시 고척돔이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의 콘텐츠는 극창TV를 뺏어보자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에 지금 수완 언니 연습 중 어? 수완 언니 수완 언니 수완 언니 수완 언니 뭐야? 수완 언니? 아니야?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연습벌로 연습 중이에요 우와 어이 와 대박 F반이라 그래요 야 수완이가 이렇게 연습벌로 외웠어? 저 3시간도 들어왔어요 진짜로 언제 왔어? 나 10분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기전에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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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2주만이에요 2주마다 등장하는 이미래에요 한지 아 너무 깜찍하십니다 네? 오랜만에 야구장에 왔습니다 네 자주 좀 와주세요 고고고 알겠습니다 어 네 사전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 5층 간에... 어 여긴 왜 이렇게 시원해? 여기 에어탈 우와 진짜 시원하다 파이팅 안녕 왜... 무엇이냐 뭐 하시나고 여긴 아 우리집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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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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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님은. 전장. 계속 들어왔어. 시상 중. 전장 진정하죠. 나 지금 뮤지컬 나갔는데. 아냐, 아냐. 왜 그새 아기간이. 부모님은 너도 안전하군. 잘해. 잘해. 깃발요놀. 너무 재밌네요 그 차원 그 차원 그 차원 그 차원 그 차원 어.. 그 차원 어.. 진짜 단장님이 그 빨리지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즐거워요 즐거워요 팬들이 딱 이런 거 없으면 되게 부러워하는 거 같아 단장님 찍어주는 거야? 아니야 나 안 찍어도 돼 진짜 오늘도 창화 단장님은 연기 준비로 시작합니다 어.. 좋아 잘해주는 거야 뮤지컬로 해주면 안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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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화 붙이면 진짜 반짝반짝하게 틀짝 틀짝 바라보기만 반짝반짝 진짜 안정신거 같은데? 아니 물론 붙일 수도 있는데 아슬아슬 줄타기 아니 근데 나는 아닌 거 같아 단장님 밀착 취재 아.. 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청 마지막 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청TV에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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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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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жется 비상 타락! 한 명 이글쓰여 우리들 이글쓰다 자, 임창 화이팅 스위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한번 화이팅! 하나! 화이팅! 여기 목소리가 커야지 제 위에 계신 분들, 외야에 계신 분들 다 따라합니다. 다시 한 번 하나 화이팅! 하나! 화이팅! 여기 중앙까지 따라 하시면 목소리가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한 번 더 화이팅! 자, 하나 화이팅! 하나! 화이팅!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 화이팅! 자, 오늘 경기 우리 한웨이그 선수들 홈팀이죠. 팀 선수들, 양 팀 선수들 모두 큰 부상 없이 멋진 경기 패션하기 위해 임창!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Mighty 하나! 한 치와 함께합니다. 박수와 함께요 gré 지금 2대형으로 이긴다가 3대2 역주 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6회 말이고요. 다같이 일어나 최강아노의 승리를 위하여 반성 발성 최강악 박무대 더욱 2, 2, 3, 1번 더 2, 3, 4, 4, 5, 6, 7, 8, 9, 10 다시 도도 내 사랑과 내 사랑기의 새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내 사랑과 내 사랑 최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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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 오늘 마지막 홈경기... 아 마지막 원정경기인데요... 슬퍼해! 비크즈가 안 나고 있어! 그렇지만 오늘도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